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에서는 전기차 출입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차를 선박에 싣고 운행하는 여객선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의 한 선착장에서는 아예 전기차량 선적불가를 써붙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전기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선착장의 매표소 사진입니다. 벽에 노란색으로 크게 붙은 안내문들, 다름 아닌 전기차량 선적불가였는데요. 한 장으로도 모자라 벽에만 3장, 심지어 매표소 바로 앞에도 세워두며 강조합니다. 이에 글쓴이 A씨는 오늘부터 전기차 선적불가라고 한다고 설명하며 이유를 물어보니 전기차가 불타면 배가 전부 타서라고 한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배터리 충전 상태를 50% 미만으로 제한했죠. 이에 배에 차를 싣기 위해 배터리를 떨어뜨리며 차주들이 선착장 주변을 차를 타고 빙빙 돌거나 에어컨을 풀가동하는 등의 황당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선착장에서는 아예 전기차량은 선적 불가능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예 불가능은 너무한 거 아니냐? 가솔린은 4류 위험물인데 가솔린 차는 무서워서 어떻게 운반하냐? 그럼 전기차 미국 수출은 비행기로 할 거냐 등 전기차를 아예 받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의견과 바다 한가운데서 차 한 대 때문에 불나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인명사고 걱정할 만하다, 배값이 얼마인데 당연한 대응이다, 안전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 등 마땅한 대응책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는데요. 한편 이러한 안내문을 써붙인 건 해당 선착장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일부 여객선사에서도 아예 전기차 선착을 거절했으며 대주 선박업계 관계자는 바다 위에서 불이 났을 경우 책임 소재를 가르는 문제가 육지사고와 다를 것이다 라며 책임 소재에 따라 선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고 설명했습니다.